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함에 따라 농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밭작물은 스패방지를 위해 배수로를 깊게 정비하고 과수원은 경사제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비닐부직포 등을 덮어주는 한편 축산은 습도 유지와 전염병 발생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는 비닐이 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지만 바람이 강해 골재가 부서질 우려가 있을 때는 비닐을 찢어서 골재를 보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